257페이지의 관리입니다. 관리는 문제상에서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한 한문항 수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조금 상식적인 면에서의 접근이니까.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 31번에 보시면 우리가 관리관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지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 보고할 때 이게 미국적인 논리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자산보고서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보고예요. 왜냐하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임대차 계약관계나 소유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관리에서 이 정도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산 관리 있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또는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똑같은 배율로 두 번 나왔어요. 박스로.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문제로 한번 구성이 된 적이 있어요. 먼저 그 261페이지 있죠. 261페이지에 가면 문제 40번 있죠.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죠. 포트폴리오의 관리 및 분석해서 이 포트폴리오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가 위험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30회 때 답이 자산 관리였잖아요.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한 24회인가 한 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답도 똑같이 자산 관리였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됐다. 그만큼 관리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들게 문제를 구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를 유발하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자산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2번에 보시면 4번에 자가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관리가 위탁 관리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였죠. 자가 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관리가 그게 혼합 관리죠. 우리가 자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이렇게 했었을 때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등은 뭐를 하느냐 하면 위탁을 주는데 이거를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모든 걸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청소, 경비 등등이 있으면 청소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게 혼합 관리.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 그거 일단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런 특징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셨을 때요. 33번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또 이런 게 있죠. 자가 관리 있죠. 이거를 직접 관리이자 자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관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잘 되냐면 기밀 유지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점이라는 것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존재예요. 이게 게으를 타예요. 게으름을 피운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게 위탁 관리죠. 외주 관리자 간접 관리라고 얘기할 때 장점은 이 타성을 방지하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 그렇죠. 기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33번에 보게 되면 3번에 위탁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틀렸겠죠. 그리고 혼합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자기 관리 방식은 입지자와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소유자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서서 35번하고 36번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얘기인데 관리를 보게 되면 법률적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권리 분석과 조정이 있죠. 그렇죠. 무슨 관리에 들어가겠어요. 법률적 관리겠죠. 만약에 회계 관리 그러면 회계 또는 수지 관리 그러면 이게 경제적 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걸로는 얘네를 구별하기가 틀리게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는 거는 계약 관리 있죠. 이거는 법률적 관리고 인력 관리 있죠. 이게 경제적 관리예요. 얘는 시설 관리겠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이거 갖고는 구별을 하라는 거는 그냥 맞추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36번에 보시면 3번의 부동산 활동에서 순이익의 합리적인 도출을 위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고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7번에 보시면 1번에 도시화라든가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여기서도 자가관리라는 것도 있죠. 이게 단독주택 있죠. 그리고 한 2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에 쓰는 관리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주거 형태가 다 단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죠. 그런데 이제 볼륨이 커진 거잖아요. 공동주택 같이. 그러면 전용 부분은 내가 관리해도 공용 부분은 내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에 보면 관리 방식 중에서 기밀 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관리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면 풀 수 있지 않나요. 틀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39번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있죠. 그러면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관리 있죠. 이거는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있죠. 이게 자산관리. 그러니까 39번이나 40번이나 문제를 접해서 풀 때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관리는 어렵지 않게 해주니까 여러분의 실력이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41번에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총수입증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비율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부동산관리회사가 행하는 활동을 부동산관리활동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임대차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임차자를 선정하는 것이 있죠. 임차자 선정 기준에서도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주로 여기서 낸 거예요. 매장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여기서는 뭐를 중시하고 이거를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순임대차 이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자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시험에서 인용하면 여기밖에 인용을 안 해요. 그래도 얘도 지문으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작년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죠. 유지활동을 보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예방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대응적일 때 이게 사전적인 의미죠. 이거는 사후적인 의미고 이걸 바꿔서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냈었어요. 그래서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41번에 5번 지문에 보면 혼합관리는 자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관리로 하고요.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2번에 보면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관리의 경우는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겠죠. 혼합관리의 단점은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관리와 위탁관리의 결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신탁관리의 경우는요. 신탁회사는 관리 중에 발생한 대인미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 관리신탁이 있어요. 처분신탁이 있고 담보신탁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신탁이 있어요. 작년에 여기서 시험이 나왔던데 관리신탁이. 관리도 갑종관리가 있고요. 을종관리가 있어요. 관리신탁을 하든 처분신탁 뭘 하든 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개발신탁 배우셨죠. 여기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소유자의 명의에서 관리가 이뤄지니까 걔가 발생한 사고는 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가. 을종관리신탁이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갑종관리신탁이라는 건 총체적인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들이 해외에 이주 나가면서 국내 부동산 두고 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맡길 사람이 없으면 신탁 설정하는 거예요. 관리신탁.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서 관리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신탁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죠. 경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이전이 되냐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신탁세의 책임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군밑에 가면 위탁관리의 장점을 물어봤잖아요. 43번 문제 보시면 기밀 유짐이 보안이 안전한 건 누구? 자관리겠죠. 건물 소유자의 강한 지휘통제력을 유지하기 쉬운 것도 자관리 사용자에게 친절한 사후관리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관리업의 역사가 길어 신뢰도가 높은 업자를 만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5번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전문관리업자의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업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위탁관리의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장점은 적정기 시설 점검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전에 약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있죠. 이런 걸 계속 이어지면서 하는 거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5번, 46번이 비율 임대차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46번이 기출해서 나온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거인데 한 번 나오고 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낸다는 거는 이건 거의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분양 면적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런데 손입금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체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매출액을 봤더니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얼마래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이죠. 그리고 기본 임대는 얼마 줬냐면 평방미터당 6만 원이죠. 그러면 500 곱하기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3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입금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임대료율 몇 프로? 10 프로. 그런데 우리가 기본 손입금기점 매출액이 5천이잖아요. 그런데 1억이니까 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몇 프로? 10 프로. 그럼 500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하고 500을 합하면 3천 5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핏 보면 복채포복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안을 계산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47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거기는 문제가 내용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47번의 1번을 보면 부동산 관리는 협의의 관리인 기술적 관리와 계약 관리를 포함하는 법률적 관리, 인력 관리를 포함하는 경제적 관리로 세분에서 파악이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관리가 인력 관리,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 그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자관리는 지시 통제의 권한이 강하고요. 기밀 유지가 가능한데 위탁 관리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관리 업무가 타성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관리 업무의 타성화라는 것은 자관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4번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 등은 일상적인 유지활동이고요. 문제 발생 전에 관리는 예방적 유지활동, 사후 처리는 대응적 유지활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방적 유지활동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임차인과의 신뢰감 형성이 높죠. 사전에 탁탁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 되고 그러면 겨울철 내내 얼어 있었잖아요. 그럼 해빙기가 되면 안에 있는 녹았던 게 얼음 같은 게 녹으면서 집안이나 아니면 축대 쪽이 약간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파손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다 하고 또 여름철에 홍수 올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방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러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 있죠. 이번에도 왜 국지성 호흡 떨어졌었을 때 시설 보강해 주는 데 있죠. 무슨 댐, 간이 무슨 댐 형식으로 해가지고 토사 흘러나온 걸 막는 식으로 해서 사방댐인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는 그 피해가 없었대요. 막아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는 피해가 거의 안 나왔고 그게 안 된 애들은 토사가 막 쓰러져 내려가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인 강우량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쌌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거를 초과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태풍 온다는 거 아니에요. 태풍 오는데 이게 서해 쪽으로 관통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강풍이 바람이 쐬기가 그렇게 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아갈 정도 있죠. 왜 그런 거. 그러니까 길 다녔을 때 조심해야 되고 웬만한 일 아니면 이게 아마 26일, 27일이니까 오늘 저녁 늦게부터 비 오기 시작해서 내일 모레가 이게 아마 정점인가봐요. 바람이 후끈 날갈 때. 그때는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책 좀 보시고 일찍 와서 도착해 있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뭐가 무섭냐면 바람이 불게 되면 간판이나 뭐가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한 1, 2년 전인가 태풍이 한 번 그때도 바람이 쐈었을 때 교회 탑이 왜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밖에 내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정도면 바람이 밀려서 쓰러질 수 있다고.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 5번에 가면 혼합관리 나와 있죠. 자치관리와 외주관리의 혼합형인데 운영이 잘못되면 자관리 부분과 위탁관리 부분과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은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48번에 건물의 내용연수 나와 있죠. 내용연수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내용연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행정적이라는 것은 왜 여러분들이 세법에 보게 되면 과세를 하기 위해서 수명 이런 걸 정해놓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몇 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감가상각에 따라 과세 기준 이런 걸 틀리게 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건물이 신축을 해서 완전 폐물이 될 때까지 전체 수명이고요. 이거는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명관계고 여기 있는 경제적 수명이 있죠. 이거는 관리상태에 따라 틀려져요.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저게 늘어날 수도 있고 관리상태가 부실하면 저게 짧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기능적이나 경제적 내용연수 있죠. 얘네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길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실체가 있어야 수명을 연장하든 말든지 하죠. 철거가 돼서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경제적 수명을 연장한다 기능적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통하지는 않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는 조세 부과라든가 중계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볼 때 부동산 거래할 때도 건물의 상태를 보죠. 상태라는 게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거를 보면 대충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게 어떨 것이라는 것이 유치가 되죠. 그런데 막상 가보게 되면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한 건물이 있고 딱 봐도 이거는 내가 사면 아마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손을 좀 대폭 봐야 되겠다. 이런 건물이 있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수명현상을 보게 되면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있고요. 안정 단계가 있고요.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가 있죠. 쭉 내려오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중에 물리적이 있죠.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유용성이 있죠. 이게 제일 높은 때는 신축이죠. 새 건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경제적 수명이 있죠. 그것의 연장은 여기에서 달려있죠. 여기서 재투자나 리모델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노후 단계가 좀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투자 있죠. 재투자는 2단계에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노후 단계라는 게 이게 약간 수명이 기울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은 지 한 40, 50년 돼서 여단 비용을 투자해도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예요. 거의 폐물 직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9번에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빌딩의 수명 사이클은 신축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지문으로 이렇게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아시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5 6 5 7 8 8 8 10 8 11 10 11 12 10 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 대상이 있죠 마케팅의 대상은 뭐가 있었어요 마케팅의 대상 마케팅이 상당히 광범위한 거예요 중계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의 대상은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증권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 있죠 이런 것 등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는 이렇게 배우신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본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배우긴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대출할 선 마케팅은 없어요 중계업자가 대출할 선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죠 부동산이니까 그건 마케팅에 들어가고 리치가 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 마케팅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만약에 틀리게 해주면 확실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케팅의 대상이 이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이 있죠 95% 이상이 지금까지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공급자 위주예요 얘가 수요자 위주예요 여기 관계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얘하고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이게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갖고도 답을 줘요 바꿔서 그래서 여기는 STP 전략하고요 4핀 믹스 전략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는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브랜드의 문제하고 이제 결부돼 있죠 이런 포인트 되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고 들어가시면 답을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50번 문제 봐보시면 거기 보면 2번에 이렇게 해놨죠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중개업자도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경력 능력하고 마케팅 능력이 나중에 현업에 가시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경쟁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보면 그 안에서도 뭔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토지 거래만 나는 토지만 할 거야 나는 건물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딱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전세만 잡는다 가만히 보면 지금 전세 물건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중개업소에게만 의뢰하면 어쨌든 간에 성사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전소부터 그걸 쌓아온 거예요 예전에 전세 시장이 얼어붙고 있었을 때 집주인들이 전세 들어오겠다는 임차자 구하기 어려울 때도 그 중개업소에 맡기면 찾아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연결했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한 중개사가 그 부분에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중개업자에서도 전세 물건을 처리하고 싶으면 그걸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를 느낄 겨를이 없죠 항상 일감이 많으니까 무진장이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똑같은 건 아닌데 분당 쪽에서 여자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중개업소 가게 되면 다 평상복이잖아요 거기는 유니폼 딱 맞춰서 다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딱하고 산뜻하고 그리고 설명할 때도 뭔가 체계가 잡혀있는 것 같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어핀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틀렸다는 얘기죠 공급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장 점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 점유율 있죠 이거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이거는 공급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 이런 걸 따지는 거지 고객이 중시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P라고 해놨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거 기억하나요? 제가 유판이라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되고요 프라이스가 되고요 플레이스가 되고요 프로모션이 되는데 여기는 애가 이제 판촉 전략이죠 판매 촉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그래서 시험상에서 영문이 들어와요 영문이 들어오는데 알려드릴 거는 거기에 틀린 건 없어요 요즘은 다 맞는 거로 줘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4P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따져본다고요 뭐하러 따져보겠어요 옛날에 여기 이 SDP 나와 있죠 여기 P가 포지셔닝이었다고요 얘하고 여기 있는 프로모션하고 위치를 바꿔서 내가지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서 좋겠다 니들이 와서 풀어버려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51번에 가서 4번 지문에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죠 이게 유통 경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가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에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게 관계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충성도 있죠 그러니까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분양하면 우리 거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질성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52번에 가시게 되면 1번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서 소비자하고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력을 조절하는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게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죠 소비자 위주는 그렇죠 제목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요즘은 소비자의 뭐를 끌어야 돼요 어텐션이라고 그러죠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오피스텔 광고인 것 같아요 근데 A대학하고 제휴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대학교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여기에 입주하기로 계약이 체결됐대요 계약 기간이 한 5년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얘네가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가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익률 보장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대학교하고 실질적인 잠재 수요를 갖다가 확실히 연결해 놨다 이런 쪽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수익률 몇 프로 보장 이런 건 어필이 안 돼요 자체가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이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갖느냐 있죠 그런 거를 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우리나라 왜 1% 중에 1% 있죠 상위 1% 중에 또 1% 그 양반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고가 아파트를 해서 분양한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존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저기 서초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 거기에서는 지하 벙커 있죠 벙커 그 핵전쟁이 발생하든 무슨 전쟁이라든 간에 벙커에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같이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벙커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양반들이 거기 가서 며칠이나 거주해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가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너 벙커 있는 아파트에 살아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깔끔하게 끝나고 분양 거 그렇게 비싼데도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럼 벙커에 가면 소액이 한 대로 생수 몇 통 있겠냐고요 얼마나 의리 의리하게 잘 해놨겠어요 그 양반들이 또 피난할 때 그 안에 시설이 난다면 편의시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분양할 때 가서 한번 잠깐 보기나 했을까 본인들이 와서 또 봤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보고 사진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어필이 되는 거죠 어쨌든 52번에는 1번이 그게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표적시장이라고 돼 있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있죠 걔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53번 있죠 53번에 가게 되면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2번에 가면 고객점유 마케팅이 있죠 걔는 공급자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의 시장 점유는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이 바뀐 거죠 출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제목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게 3번의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SDP하고 4P 믹스에서는 영문이 틀려 있잖아요 실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DP 전략에서 판매 촉진 있죠 프로모션 그거하고 4P에 들어가서 포지셔닝 있죠 걔가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4번에 보면 마케팅 4P 전략 중에서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단진의 자연칠화적인 실계천을 설치하거나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의 지화화 이런 것들이 제품 전략에 들어가고요 제품의 광범위 홍보는 판매 촉진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했어요 고르라고 그러니까 마케팅도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5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높지 않고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때 높은 품질로 새로운 소비자층을 유인하고자 할 때는 무슨 전략을 쓴다? 그때는 고가 전략을 쓰는 거예요 특히 명품 있죠 그래서 명품 애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올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 아닌데 나이키, 너이키 그게 이제 짝퉁 브랜드로 너이키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나이키에 꽂힌 사람들은 나이키 아니면 안 사요 너이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슷한 유사 브랜드가 있어도 걔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세계 최대의 명품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명품 하는 업체들도 중국 애들은 눈치 봐요 매출이 거기서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명품에 대한 소비가 줄면 명품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말고 한국하고 일본도 1, 2, 3위엔 들어가요 그런데 중국 애들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기 어디예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무슨 설 그런 거 우리나라면 추석이고 걔네면 무슨 쌍시절인가 뭔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고를 냈다가 광고가 걔네 반감을 사가지고 그래서 광고 내리고 사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무슨 여자 연예인이 뭐 표현을 갖다가 하나 잘못했다고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통평집하고만 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신성시 할 수 있는 이름인데 그게 올렸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인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구로 거기다 얘네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돈 많은 애들이 무진장히 생겨났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곳이 없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반에 그랬었어요 초반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다 보면 꼭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있죠 우통 벗는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양말 벗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이제 그 구 있잖아요 구에 가도 그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왜 강남 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뭐 버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단속이 심하고 그런 쪽에 그리고 또 다 깔끔한데 거기다 뭐 하나 버린다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쓱 갔는데 다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던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있죠 그게 표적 시장이죠 표적 시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통신사에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죠 걔들 주 타켓이 누구겠어요 왜 그렇죠 10대 20대가 주 타켓이에요 걔네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새로 출시된 애들 보면은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 주로 이 카메라 있죠 탑재 뭐 줌 기능 뭐 화소가 좋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에게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나이 드신 분이 갖고 있는 이 폰이 있죠 최신 폰 그 안에서 쓰지 못하고 기계가 뭐 바뀌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요 그죠 거기다가 앱을 설치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그 차 타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이게 버스 앱을 처음 설치해 가지고 처음 앱으로 결제를 해 보는 거죠 네 결제를 하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거 뭐 이렇게 만졌다가 또 버스 앱으로 또 한참을 그거 갖고 왜 만지느냐 안 만져도 되는 줄 알았다 뭐 그거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략을 할 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딱 기능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가 저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57번에 가시면요 1번이 있죠 부동산 마케팅이란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제품을 사고 팔고 임대 차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부동산 마케팅 믹스의 제2요소란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제품 계획, 그 다음에 계획, 가격 전략, 정치적 환경을 의미한다니까 틀렸겠죠 정치 환경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시 환경과 거시 환경을 분석해야 될 때 정치적 환경은 거시 환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58번에 가면 시장 전문 마케팅에 STP 전략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나타나는 걸 물어봤죠 그게 1번이죠 여기 S라고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이게 마켓 생멘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마켓 생멘테이션은 시장을 분할하는 거죠 세분화하는 걸 얘기하고요 T가 바로 뭐냐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하라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9번의 노벨티 광고 혹시 아시나요 조그만 경품 같은 거 조금만 주는 거예요 담내품 식으로 길 가다가 화장품 샘플 얘 들어서 뭐 또 주나요 오픈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노벨티 광고라는 게 부동산 중기업자를 일반 공중에게 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정적이고 장식적인 조금만 물건을 광고 매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광고할 수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약어 짧게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만 전화번호 상어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TV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는 이거는 뭐 TV 라디오 광고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허위 매물이 있죠 그거 올리면 벌금이 있죠 벌금이 500인가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허위 매물 광고가 싹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유자도 모르게 그런데 같은 물건인데도 층수만 달리 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걸리면 500만 원의 과태력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그런데 허위 매물이 올라가면 중기업자들은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끼 상품이라고 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물건인데 싸게 올라가 있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전화하면 이미 그거는 매매가 됐고 그렇죠 다음 물건 다음 물건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역시 고객의 뭐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획기적인 마케팅을 하나 기획할 수 있으면 그 양반은 히트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관평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관평을 해보시죠